사고일까? 사기일까? 그렇습니다. 직접 확인해보시죠. 흰색 옷 주목해보세요. 차들이 막 피해서 갑니다. 사람을 피해서 갑니다. 왠지 느낌 싸하죠. 차량 쪽을 뒤돌아가더니 안되겠다 안되겠다. 오늘의 아유 지금 보셨습니까? 날 드림의 일기 하듯이 오른발을 쫙 뻗더니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양 변호사님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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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 녀석이 왜 저러고 살까요 저거 왜 저러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해 공간은 거의 분명해 보이죠. 사실 앞서 화면 보신 것처럼 다른 오토바나 차량들은 이게 이상하니까 인도에서 갑자기 차로도 왜 걸어옵니까 그러니까요. 다 피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사건 제보하신 분은 이제 미처 보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운 나쁘게 저 젊은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는 녀석에게 걸린 거죠.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보니까 사이드 백면으로 보니까 뒤에서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. 가봤더니 이제 다쳤다 이런 주장을 해서 아 이거 고의사고 같다 본인이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. 근데 어쨌든 이제 일이 커지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고 하셔서인지 내리셔서 경찰 오기 전에 합의를 그냥 보셨다고 합니다. 자 혹시 백 변호사님 한방병원 입원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? 아 저기서 한방병원 입원했으면 잡히죠. 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합의금으로 아 내가 출근도 못할 것 같고 지금 다쳤으니까 병원 가야 되니까 30만 원만 달라고 처음에 요청을 하더랍니다. 30만 원이면 너무 거하니까 보험회사 연락하겠다. 보험회사에서 저 보험 바로 알지 않겠어요? 그렇죠. 저 형사 처벌해요 바로. 그러니까 깎아주기 시작합니다. 단가를 계속 낮추다가 결국 10만 원 보험처리 없이 10만 원을 받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CCTV 영상을 제보자분이 확인해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고의사고잖아요. 저거는 빨리 신고하셔서 저 남성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저기서만 하겠습니까? 고작 1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발가락. 네 지금 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고하시고 빨리 저 남성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